하하하하하 와~~ 우와~~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소개해드릴 장난감은 신비아파트 고스트볼의 비밀 애니메이션의 새로운 제품 오싹오싹 고스트스쿨입니다 음산한 기운이 감도는 별빛 초등학교에서 튀어나오는 고스트를 향해 총질을 할 수 있는 그런 재미난 장난감입니다 이렇게 말이지요 자 그럼 제품을 한번 확인해볼까요? 제품 상자 전면에는 흑진귀, 벽수귀, 모주귀, 무면귀, 이드라, 팬텀토르소가 별빛 초등학교에서 튀어나오려는 그런 무서운 모습이고요 제품 상자 뒷면에는 놀이방법과 구성품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자 구성품에는 제품 본체와 별빛 초등학교 판때기 오 이렇게 보니 더 무시무시한데요 그리고 각각의 점수가 적혀진 표적 6개 식당 메뉴팜처럼 생긴 점수판과 귀여운 신비의 모습이 담긴 판때기 하나 그리고 요상하게 생긴 총과 총알 4개가 들어 있습니다 자 별빛 초등학교 판때기를 본체에다가 잘 끼워주고 점수가 써있는 각각의 표적지를 제품에 잘 연결시켜줍니다 그리고 전원을 키면 이렇게 벌떡벌떡 고스트들이 일어서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근데 좀 시끄럽습니다 자 이제 게임을 시작해볼까요? 총알 넣고 장전하고 쏴보겠습니다 보셨나요 여러분들? 흑진기 그냥 날라갔습니다 날라갔어요 자 모주기도 날라갔구요 마지막 한발 아 못맞췄습니다 이렇게 게임을 진행을 하는 것이구요 흑진기와 모주기를 맞추었기 때문에 제 점수는 300점이 되는 겁니다 근데 총알이 4개밖에 없고 한발씩 장전을 해야되는 상황이라 재미가 좀 떨어지네요 그래서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너프 스트롱 암 여섯 발을 한 번에 장전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빠르게 재미지게 다이내믹하게 게임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네요 한번 시작해볼까요? 오우 문제여라 자 장전하고 써보겠습니다 오호 여러분들 아까 하고는 수어가 다르네요 총알이 안보입니다 이제 뭐 점수 계산도 하기 싫고 타격감이 아주 예술입니다 자 이제는 점수고 뭐고 필요없고 오로지 타격감만을 즐기기 위해서 준비해 봤습니다 고스트들 오늘 아주 다 죽었어 자 너프 램페이지입니다 이 제품은 한번 장전시에 스물다섯 발까지 들어가는데 스무발만 살짝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자 차곡차곡 스무발을 다 넣었구요 자 장전하고 쏴보겠습니다 오늘 고스트들이 아주 너덜너덜해지겠는데요 저거 왜 이러나 가져와요? 그렇죠 예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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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오늘 오싹오싹 고스트스쿨 장난감을 가지고 놀아보고 소개도 해드렸는데요 친구들끼리 그리고 아이와 엄마나 아빠가 같이 가지고 놀아도 될 만큼 재미있는 장난감인 것 같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끝까지 봐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좋아요와 구독버튼도 잊지 않으셨죠? 감사합니다 안녕